작가들 만화와 예술을 넘나들며 만나는 30여 장의 작품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오로라의 마을 올모스트 너무 아름다워 이곳에서 아홉쌍 연인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랑의 아홉 가지 순간을 담은 연극 올모스트의 메인입니다 지금의 한국 화가들은 전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동서양의 재료를 혼합하고 실험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들 젊은 작가들이 한국 회화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입니다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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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